에이게이 라디오 역사와 전쟁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전세계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기자님, 우리가 흔히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코너의 기획 의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많은 역사적 소재 중에 우리가 전쟁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여전히 현재 진행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불안한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남북이 분단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쟁이 이제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기술의 발전이나 문화의 변화 같은 전체 인류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전쟁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AK라디오 역사와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뭔지 이현우 기자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주제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중동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분쟁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쭉 이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중동분쟁에 관한 역사와 함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있는 소재라서 오늘 들려주실 내용이 좀 기대가 되었는데 다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3부작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선 첫 번째 편에서는 중동분쟁과 관련을 해서 꼭 알아둬야 될 이야기인 이제 종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 종교들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역사와 함께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2부와 3부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뭐 어떻게서부터 이루어졌고 두 집단이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제 폭넓게 다뤄보면서 3부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긴 서사시가 펼쳐질 것 같은 기분인데 사실 뭐 중동의 역사다 중동분쟁이다 이런 걸 떠올리면은 뉴스에서 자주 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여전히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제 피부에 확 와닿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3부작 시리즈가 저를 포함한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중동분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에 관해서 특히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대해서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대교랑 이슬람교의 뿌리가 사실은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지 이 두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하고 종교의 뿌리가 같다는데 왜 이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사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유대교와 이슬람교 두 종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크리스트교까지 합쳐가지고 이 세 종교가 모두 공교롭게 이 중동지역에서 출발을 한 종교들입니다. 그리고 또 유일신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그걸 공통분모로 하고 있는 종교들인데요. 특히 해당 종교들의 근간이 되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동 대부분 민족들의 공통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의 이름을 따서 보통 학계에서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다 이렇게 통칭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것 같은데 왜 서로 이렇게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왔느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크게 이 세 종교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종교들 각각에도 굉장히 많은 종파들이 또 있어요. 실제 이 종파들 간의 분열이나 충돌 문제는 대부분 이제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자원을 둘러싼 서로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발전을 해왔어요. 고대부터 사실 이 종교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또 신앙과 관련된 측면이 있지만 또 반대로 민족의 정체성이나 국가 형성의 매개체로 역사 기간 동안에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를 이용을 하려는 권력자들이 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비롯된 갈등들이 오히려 이거를 종교 전쟁이라고는 부르지만 실제 이면에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오히려 계산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천년에 걸쳐서 이어오면서 계속 심화됐다.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기독교, 크리스토교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유대교랑 크리스토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유대교와 크리스토교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근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크리스토교가 이 세 종교 중에 가장 말하자면 확실하게 유일신 신앙이 있으면서 또 인격신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크리스토교는 가장 중심적인 인격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불리는 예수 크리스트라는 역사적 인물을 설정을 해놨죠. 그리고 이 인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 종교가 크게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신앙 자체의 흐름은 비슷해요. 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역사기간 동안에 있었고 그리고 인류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유대민족을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등장할 거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 크리스트를 메시아로 보질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역사 속에서 등장한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점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비해서 크리스트교에서는 예수 크리스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원제를 대속을 하고 단절됐던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복원시킨 메시아다. 이거를 중심 교리로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차이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누구로 보느냐 이를 놓고서 역사기간 내내 굉장히 큰 충돌이 이어져온 셈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때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해서 우리는 대부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명절인 한우카를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한우카의 상징은 초대 일곱 개 가지가 달린 초대를 장식을 해놓는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대신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피 할리데이란 표현을 쓰자는 운동이 미국에서 계속 이어져 왔고요. 이게 정치권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반발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존재를 유대교랑 이슬람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는 메시아는 아닌 것이고 메시아가 아닌 다른 여러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 선지자들 중에 찾아왔던 한 사람이고 나중에 메시아는 따로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유대교의 라삐라는 그런 직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각 종교마다 다 있는데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 혹은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협회도 만들고 그런 조직들이 이제 커져 나가면서 이제 이슬람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는 시작이 이제 이제 그런 신학적인 연구회나 아니면 봉사활동 단체였는데 종교 단체였죠. 이것이 확대가 되고 커지면서 군벌 조직이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탈레반 같은 조직이에요. 탈레반 하니까 이제 슬슬 중동분쟁 냄새가 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 여행 갔을 때 유대교인들이 되게 많이 사는 동네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옷차림이랑 헤어스타일이 엄청 특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고 되게 재밌는 종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기자님 덕분에 좀 종교의 기원을 살짝 알게 돼서 좀 뭔가 그때 봤던 기억이 싹 떠오르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쭉 듣다가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유대교에 좀 관심이 많은가 봐요. 뭔가 그 이스라엘이랑 그런 중동분쟁? 이렇게 중동분쟁이라고 딱 떠올렸을 때 그 시작이 저는 유대인들의 시온이즘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온이즘이라는 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세계에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곳에 우리 유대인의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여기를 침범해 오면서 이게 중동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실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완전히 축출이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진 시기는 이제 기원 후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과 유대 전쟁을 한 이후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고 일부는 또 아시아 지역까지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19세기에 들어서서 유대인들이 이제 전세계적으로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여러 곳에서 탄압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지에 각각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탄압을 받지 말고 우리만의 국가를 다시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촉발이 된 것이 이제 근대의 시온이즘 운동이고요. 그러나 실제 이제 시온이즘 운동의 뿌리를 찾아가면은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에 이제 구약성경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은 약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는 기원전 12세기 무렵부터 당시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일대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왕국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라는 나라로 갈라졌다가 각각 이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어요. 특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해서 유대인들이 대거 예루살렘으로 끌려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보통 이제 성경에서 표현한 건 바빌론의 유수라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기원전 7세기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구심점으로 이 유일신 신앙을 크게 강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당시에 바빌로니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종교의 개방적인 사회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바빌로니아로 건너가게 된 유대인들은 처음에 적개심이 굉장히 컸겠죠. 자기네들이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바빌로니아 사람들한테 동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정체성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당시에 이제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들이 많다 보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유대인 지도계층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이제 민족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유일신 신앙과 유대교 신앙을 훨씬 더 강화를 시키고 좀 더 배타적인 종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타 종교나 문화에 관용적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다시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요. 그때 자신들의 왕국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기원전 4세기경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우리가 보통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동방원정으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된 뒤에 새로운 지배자로 들어온 그리스인들과 이 종교 문제로 수백 년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양쪽의 분쟁 원인은 이제 성전이었는데요. 그리스인들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신이었던 제우스 신전으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제물로 바치던 돼지를 이 신전에서 똑같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아랍인들의 경우에 돼지는 굉장히 불결한 동물로 알려져 있고 먹어서도 안 되고 신전에서 잡는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해당 일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인근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게 됐고 이스라엘 민중들도 크게 분노를 하게 되면서 무력투쟁에 나서게 됐어요. 그 이후 수백 년간 전쟁이 이제 지속이 됐어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문화에 좀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다른 신의 신전으로 바꾸고 돼지를 잡은 일로 인해서 이게 과연 수백 년간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딱히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냥 동아시아인을 떠나서 무종교인의 입장에서도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옛날에 있었던 아주 작은 사소한 사건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될 수 있는가 조금 의아하긴 해요. 네. 근데 이게 당시에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전 그리고 특히나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냥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전이라는 개념이 고대의 신전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이 신전들이 위치했던 지역들의 특성을 보면 좀 이해가 하기가 쉬워지는데 지금 성전이나 신전이나 이런 데 위치한 곳들을 지도해서 한번 보시면 대부분 대도시나 농경지대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황무지에 있어요. 황무지 중에서도 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하늘과 가까워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루살렘의 경우에도 해발 700에서 800미터 정도로 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 다 내려보고 있는 지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황무지에 있는 도시였어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종족, 부족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지파의 북쪽에 작은 요새가 하나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이곳을 이제 성전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은 모여 살기 힘든 지역이잖아요. 이런 곳에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에 성지 순례객들이 지금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광업과 이제 환전이 굉장히 성행을 하게 돼요. 당시에는 이제 각 성지마다 신한테 바칠 재물을 신전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금화나 은화로만 낼 수 있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 화폐를 주조를 하는 것이 신전으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이제 뭐 여행을 먼 여행을 떠난 거니까 다른 나라 돈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귀금속이나 이 현물을 들고 오는데 이거를 가치를 얼마로 매겨서 이제 얼마로 바꿔줄지 이거를 신전이 모두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폐 주조를 여기서 도맡았기 때문에 막대한 주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당시 이제 고대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또 연결이 된 배후의 상인들이 또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체가 그냥 단순한 신앙의 이제 모태나 아니면은 이제 종교적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돈과 권력이 집중이 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적국의 이제 신전을 점령을 하면은 그곳을 자기네 신으로 모시는 걸로 이제 교체를 해버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종교까지 개종을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해당 지역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기반을 또 뺏을 수 있는 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돼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서 종교 전쟁이 계속해서 확대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전 하나를 뺏은 거지만 그거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언어를 뺏긴 적이 있잖아요.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뭐 그때는 뭐 똑같이 언어만 뺏긴 것이 아니었죠. 종교도 이제 강요를 했었고 화폐도 그쪽 거를 쓰라고 강요를 했었고 여러모로 이렇게 사실 한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지배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종교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교체를 해서 강제로 동화를 시키는 방법이 가장 이제 이곳을 점령한 사람 입장에서는 유용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고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어떻게 보면 점령 방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방법을 쓰겠죠? 어딘가 점령하려고 할 때? 지금도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약간 좀 방식들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1부에서는 저희가 중동전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종교에게만 이렇게 조금 했는데도 시간이 꽤 지나갔어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또 종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포인트가 또 종교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종교 얘기는 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런 지식들을 토대로 좀 본격적으로 중동전쟁의 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갈등 상황, 전쟁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저에게 이렇게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기본으로 해서 과거의 이런 중동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좀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K라디오 역사와 전쟁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송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